원래 그럼 아주 어려움을 했던 거에요? 현재 틈새의 군주는 로이샤하씨 에너지 모으는 것들이 틈새의 군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리젤라가 응원 구조물인 밤첨탐 설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문적으로 로이샤하씨 주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눈속임이 가능할 거면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서서 뭐 레이저 쏘라는 건가? 수고했어 아룬달 그대가 있어 신랄같은 신락같은 희망이 보이는 구려 위치로 틈새의 군주가 올테니 쟤가 저기서 또 놀고 있겠다? 무슨 조합해야 되지? 아 고민되는데? 수단은 끝났다 이제 피날레를 시작하도록 하지 뭐야 모선이야? 귀찮네 모선 됐다 쓰네 내가 다 해야돼? 아아 심지어 심지어 건물이 몇 개야 이거 아 몇 개야 이게? 아 참 많잖아 일단 가스 일단 가스 신났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앵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아 잠깐만 잠깐 뭐가 이상해 가스 3개 3마리 3마리 갓이 뭐야 이게 또 있어 여기? 아 저기 또 있네 아 네마리 여섯마리 잠깐만요 모든 캠페인에서 돌연변이 원래는 획득해야 됩니다 이런거 안하구요 계도사령부 단지를 파괴하세요 정확히 병력을 강화하면 추가 지연 업그레이드 정지 웨이브 지연 아 좋아 이건 클리어를 위한 캐스트다 진짜 너 빨리빨리 만들어 봐 뭐야 아 지금 캐리어가 여기 있네 일단 캐리어 먼저 이거 이거 그럼 업글 저거 저거 나발이고 빨리 쳐야 되네 빨리 어디야 나 어디 치라 그랬죠 아 너무 맵이 지금 번잡하다 여기 치라 그랬죠 바로 앞이네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으면은 자 모여봐 지금 맹독층으로 밀어도 칠 것 같은데 아냐아냐 그건 아닌가 공부하고 지금 있는 병사 중에서 히드라를 가면은 지금 탱크 있죠 일단 일단 저글리 일단 저글리 일단 저글리 아 이거 뭐야 무리군 좀 가 아 뭐야 3병이 저래 3병이 저렇게 세 3병이 저렇게 세 3병이 저렇게 세 3병이 저렇게 세 4병이 저렇게 세 4병이 저렇게 세 5병이 저렇게 세 아 잠깐만 아 이거 저글링이 센 저글링이구나 저글링이구나 저글링이란다 마린이 아 잠깐만 잠깐만 막을 수 있지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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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차 그 멸차지 그 멸차지 어떤 멸차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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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타임 타임 리겜 이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금 모선에 어쩌고저쩌고 떴는데 모선 체력 지금 2000이죠 그럼 2500까지 올리지 말고 데미지 올리자 데미지 올리고 방어는 일단은 꾸준히 오는데 업글 먼저 제압을 해야되거든요 병사를 다 모아서 밀어버리겠습니다 공중 일단 모아서 무리군주만 모으죠 무리군주가 소비가 적으니까 무리군주를 먼저 뽑고 일단은 무리군주로 밀어내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일반 아주 어려움 공격모드 빨리빨리 1,2,3,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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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ed 뒤 완도우 구앤 아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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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업글 일단асс매이 habl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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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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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가가가가 가 옆에서 오죠 일단은 휘드라 이렇게 보내고 화력 아 이거 어떻게 옆에 막지 아 알아서 막겠지 몰라 여기서 얘네 어디서 뽑았어 너희 아 이리 와 왜 그렇게 세냐 저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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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렇게 무슨 테라 터렛이 어따 위냐 아 잠깐만 어 가 가 가 가 가 너 뭐 하니 거기를 왜 떼니 아 그 뭐야 업글 업글 돌려 나 안 했나봐 좋아 깨깨깨 적어도 적어도 아 적어도 캐리어 모이는 동안 벌어야 되는데 모이고 일단 돈을 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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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자원 돼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거기를 왜 때리고 있어 아 아 실더도 채워주니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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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밉니다 캠핑 네 클래다 저거 어떡하냐 어디서 하지 빨리 빨리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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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뎈 엎글 엎글을 엎글을 막아서 에이브도 막고 보이나 보이죠 이거는 엎글 먼저 막겠습니다 와 와 와 와 알아서 막겠죠 이거는 어 너무 정신없어서 체승을 읽을 수가 없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테란 플러즈마이 난이도 아 알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못 봤어요 어 어 잠깐만 막고 있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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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 여기서 캐리어 캐리어 가서 막아 막아줘 여기서 막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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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되는 얘기야 좋아 이거라도 잡아내고요 공생충 엎글 해야겠다 아 왜 정신이 없냐 자 엎글 타고 돌려줍니다 어 엎글 건물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실드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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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공히 집 사뤄 마 놈 나는 entities 왜 이렇게 쎘냐? 아 뭐하는거야? 그럼 어떡해 그래 그래 아 너무 길어 저거 말도 안돼 저거 말도 안돼 일단 잡아봐 스플레셔? 저도 모아서 갔어야 되는데 아 됐으니까 내가 배부를 잘못했다 저거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 네 자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바꾸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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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자 지금 타이밍에 이런거 하면 어떻게 해 뭐야 뭐야 아 너희 건물 깬거야 아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구요 캐리어 가시 캐리어 가시에요 캐리어 가지러 갑니다 아 해처리 1.4 였구나 아니 일꾼이 하나도 안죽길래 아닌줄 알았죠 적이 나온다는거 자치도 깨달았고 꿀릴게 없네요 빠르게 빠르게 처산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쉬움 노릴뻔했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갑자기 들었죠 큰일날 뻔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색색색색색색색색 exist 업글 slick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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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캐리어 그리고 2 오 완료 이거 할 때마다 해줘야 돼? 되게 귀찮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뜨나 했더니 장난하나 빨리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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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없그래 빨리 아 좋아요 아 좋아요가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아 아 정말 아 좋아 빨리 나와 인구 몇이야 지금 인구 많이 필요합니다 6개정도는 안돼요 아까처럼 열몇개 있어야 돼요 케이리어 나와봐 자요? 인구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6개정도는 안돼요 아까처럼 열몇개 있어야 돼요 케이리어 나와봐 아 아 기지에 오지 기지에 오지 기지에 오지 너희 여기있어 너희 다 들어와 여기 싸우고 있어 저긴 저거 있으니까 됐고 여기 하나하나 더 해 하나 더 하고 가서 설마 저거 보이진 않겠지 갑자기? 갑자기 막 보이고 그러는거 아니지 설마 그러겠어 변이 완료 변이 완료 변이 완료 완료했어? 저거 빨리 삼삼옵 다 해줍니다 아 빨리 쳐야되는데 칠 여유가 없네요 하나 둘 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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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스톱 시켜야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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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군주로 보내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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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야 아군 체란 없어서 보너스 목표가 힘들다 보너스 목표를 해야지 깰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어우 정구였어 흥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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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많으니까 그냥 눈 아까워서 계속 이걸 안 했거든요 아하 그냥 가서 알아서 저기 날카를 좀 오 진짜 세다 이거 말이 안되게 세다 진짜 거의 안되겠는데 아아아아 내 피같은 거의 3번 거의 3번 거의 3번하고 이걸 왜 끼고 있니 내 코가 석잔데 왜 끼고 있어 거를 아 아 터졌잖아 잘 보고 해야겠다 위험하네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그만와 1년이야 다행히 1년이야 다행히 1년이 아니야 1년이 없을 때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고 돌아와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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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 합니다 다 모아서 가는 것보다 일단 업그레이드만 주고 지켜줄게요 어 강화했다고? 아 이 정도는 말아서 막겠지 그치 알아서 막아야지 그치 무서도 강화하고 지랄 요기 다 나오네 어 어 요기 다 나오네 됐어 업글 됐어? 풀업이야? 풀업이야? 잘했어 이제 돈 따로 안 들어가죠? 이러면은 아 공중 업글 해줬어야 되는데 아 됐어 일단 지금이라도 해 가자 이거 이거는 아 아니야 이거 충분히 잡으셨어 충분히 잡으셨어 충분히 잡으셨어 충분히 잡으셨어 정말 강하다 근데 근데? 근데 불 꺼짐 우리겸 정말 강했지만 불 꺼져서 다 죽음 망함 흠 기지가 꽁녀 아 정말 강했는데 정말 강했는데 정말 아쉽구나 안 돼 안 돼 걔네는 안 돼 걔네는 방까마기 업그레이드 깨러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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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우리 군주를 수비로 써야 되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아 아니야 그래도 나름 재밌게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업그레이드 막았는데 30분에 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막아줘야 돼요 저 개도는 저건 모르겠고 업그레이드 만큼은 막아야 돼 어 그래 그래 무리구 잘 막는다 부쿨한테 맡겨주고 갑니다 일단 무겁게요 저것만 깨면은 크롭이니까 어떤게 되겠죠 몰라요 그래 그래 뭐야 뭐야 무슨 해병이나 와 동생 중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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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отри 깨버렸던 pore humanities пиш